그니까 아웃소베겐을 쓰면 된다고 안썼죠? 그래 안썼어 이제 쓴다구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쓰면 되잖아 이게 이미지 저것만 커보이는 거지 막상 잡혀요 저것만 커보이는 거잖아 별로 안쎄 맞으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요 끝났네요 자 가자 일단 신고 하구요 신고 신고 싱 해비디 럭키 싱해럭 싱해럭이거든요 20K는 싱해럭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싱해럭하면 무조건 이겨요 아 1번 앱이 되야되는데 자 얼마나 하는지 좀 봅시다 얼마나 하는지 그래봤자요 그래봤자 그래봤자요 싱해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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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해럭 신고하면 끝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싱해럭요 핏살기 쓰면 끈녀 기본 콤보가 된 상태여야지 이걸 하지 이거 쓰면 끈녀 하하하하 이거 쓰면 끈녀 하하하하 그 누구다 뭐야 저거 저런것도 있어 야 좀 하는데 자 이거 나왔으면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나왔으면 끝났다 했어요 자 어떡하나 하하하하 어떡하나 뭐 돌라고 했는데 이거 너 내게 헤비디 나오면 끈녀 하하하 그리고 헤비디 나오면 끈녀 헤비디 나오면 끈녀 이리그 헤비디 나오면 끈녀 헤비 나오면 끈녀 해비디 나오면 끈녀 이리그 이건 괜찮아요 럭키 농구건 변신하면 끝내요 아시죠? 농구건 변신하면 끝내요 그냥 이거 그냥 변신하면 끝내요 에헤 그 누구라도요 그 누구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변신하면 끝내요 으흐흐 위너 야 랍 랍 랍 랍 랍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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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다 하는거잖아 구팔에서 다 막아요 저거는 저런거는 다 막아요 우스우면서 막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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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몇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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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네 보니깐 좀 해 헤헤 좀 해 헤헤 헤헤 아뇨 아뇨 제가 이야기하니까 지금 방풀해서 그래요 말 안하고 할게요 그러면 자 싱해로 한번만 더 가볼게요 아유 심리 누군 심리 없을까요 제가 제가 심리의 마술사 안죽어요 생각보다 에너지 많이 안탈더라고 이게 아유 안쓸라 했다 안쓸라 했어 자 일로와라 안쓸라 했다 이건 안할라 했는데 참을 수가 없네 컷 자 한번도 하니까 어때요 걸리죠 자카만이 뭔데 이거 손이 좀 덜풀렸나 싶은데요 손이 안풀렸나 뭐하네 지금 자 농구공 가야되겠다 괜찮다 괜찮다 있다 됐다 우리의 헤비디 우리의 헤비디가 있다 우리의 헤비디 우리의 헤비디 자 어떤게 진짜일까 어떤게 진짜일까 어떤게 진짜일까 바로 찼네 자 하지만 어떤게 진짜일까 정신이 안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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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네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단 소리거든요 죽게 갈게요 됐다 샅다다 와우 잘한다 잘한다 오우 콤보 그래 봤자 하하하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킹오브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킹오브를 고수잖아요 훗발에 다 캐릭이다 보니까 죽게잖아요 그러니까 안걸리는 거에요 제가 오우 됐다 왁싱 두 번 왁싱 왁싱 자 안걸리죠 아까 다 당했던거죠 이거 우스운거에요 와와우 이게 폭탄이 커보이는데 막상 막상요 이게 이미지 저것만 커보이는거지 막상 잡혀요 저것만 커보이는거잖아 별로 안쎄 맞으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요 끝났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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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소브겐 쓰면 되잖아 어? 아니 아우소브겐 쓰면 되잖아 뭐하는건데 지금 아우소브겐 쓰면 되잖아 집중하자 진짜 쉽게 해 쉽게 게임을 어렵게 한다 지금 쉽게 하라고 게임을 쉽게 하자 너무 보인 아우소브겐 쓰면 된다고 안썼죠 그래 안썼어 이제 쓴다고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쓰면 되잖아 사이코뽕 사이코뽕 기가 모아 기 사이코뽕 아우 아이씨 아우 아우 참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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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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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너무 저기 뭐지 포옹 포옹 귀신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뭘 쓸까 이거 뭘 쓸까 그러면 뭘 써야 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잠깐만요! 잠..잠깐만요! 같이 맞으면 날아야겠다 아아 뭐하는거? 뒤로 왜 가는데 이거 나도 두발자..이거 안없으시나? 이 뭔데 그림자가? 아 안없으심! 적당히 해야지! 아아씨 너무 빠르잖아 아아씨 너무 빠르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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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한번 더 잡기 또 한번 더 잡기 걸려들어쓰 자 좋다 3번가면 이긴다 이제 3번가면 이겨잉 하단 중단 하단 상단 하상단 어 마감자 안되나 이거 3번가면 4번가면 4번가면 3번가면 4번가면 지금이야 아아하 별로 안커요 폭발 저게 화면만 커보이지 안 맞아요 실제로는 저게 되나 뭐 저게 된다고 저게 된다고 바로 킥하는 나 아 어떻게 쓰지 아 요거구나 됐다 자 이것만 있으면 이겨요 아시죠? 수류탄만 있으면 이겨요 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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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레만 있으면 이겨요 자 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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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지뢰 레이저빔 레이저 지뢰 보다가 안아프네요 생각보다 안아프다 생각보다 삥 좋다 아니 이거 클락이 지금 짱이다 클락이 짱이었네 클락이 짱이다 이걸 몰랐다 지뢰 잠깐만 두번 언제 터질까 야 언제 터질까 아 필살기를 못 써봤다 루갈 전문이죠 오메가 루갈 걸렸어 옵니다 제노사이 한번더 옵니다 아 제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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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정국이 제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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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터주고 핏살기 써버리면 잠깐만 한마리 남았네 이거 어떡하나 마무리할게요 와아아 하하하하 아무것도 안돼 자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계속 써버리기 계속 써버리기 안가면 돼요 무리해서 안가면 돼요 안가면 돼요 안가면 돼요 안가면 이겨요 자 시간은 나의 편 안가면 이겨요 난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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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으면 이겨요 안가면 돼요 안가면 돼요 안가면 돼요 안가면 돼요 루 Health 나의 편 이미 Tiny Your pflicht 안무 프alin Act 1 4 sandbox 주캐로 빌리. 잘했었습니다. 그때도. 반대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다 있어요. 저는 해법을 알아요. 해법을 압니다. 해비디 이렇게 오는거 해법.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운게 아닙니다. 돌리고요. 쉬워요.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가면 막혀요. 반대로 가면 돼요. 잠..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가면 돼요. 잠깐만요. 반대로 가면 돼요. 뒤로 가면 돼요. 뒤 통주는 못 막아요. 이거는. 뒤로 가면 이겨요. 뒤에는 빈 공간이요. 잠깐만. 1 1 1 1 1 1 1 아 빌리! 아 잠깐만 빌리데 브라이언 피살기! 피살기 좋아요 예 피살기 한판 이기면 나갈게요 됐다 한판 이기면 바로 나갈게요 자 교다 제가 제일 좋아하죠 뭐야 이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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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잖아 그거 하지마 못방이에요 못방이에요 됐다! 이제 좀 느낌 온다.. 와.. 관렷..뭔데 이거.. 아..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잖아 쓰레기 쓰레기 캐릭이 쓰레기잖아 캐릭이 안 좋은거야 킹 저런거 하면 안돼 킹 아무도 안하잖아 아.. 뭐.. 또 하고 싶은게 있는갑네 스윙질 많이 나네요 상당히 서운한데요 지금 기분 상당히 안좋네 Дава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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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무한을 제가 만나요 죄송한데 무한은 아무나 맞는게 아닙니다 어 어떻게 썼지 슈랑컴 큰 발 쓰면 끝 큰 발 쓰면 끝 그냥 막히는거 아무것도 아닌거 에너지 별로 안딸른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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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슬 재미없어 진다 아니아니야 아 슬슬 재미없어진다고 슬슬 반피가 아이고 반피는 한판 이기고 나갈까요 그냥 여판 이기고 나갈게요 됐다 한판 이기고 나갈게요 한판 이기고 나갈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랑가를 장품으로 해놨네? 됐다! 고고전! 시야 언제 졌더라, 시! 시야 안녕하세요! 이리와! 시야! 진짜 박판! 진짜 박판! 고로가 저렇게 연계가 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앞에 경기 한 번도 안 줄 자신이 있었다 진짜 저렇게 되는 줄 몰랐다니까 연계가 됐다 지금 알았으니까 됐다 연계 플레이 갈게요 말리지 마세요 연계 갑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자 좋다 연계 샤인슈가 좋아 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발걸음 우리 피아쏘이 위아래 인간에 하나 이ãy tuned 3 4 4 4 5 5 5 5 6 5 5 5 5 6 잠깐만요 아 적당히 하라고 아이씨 아 나 이건 또 뭔데 이거는 진짜 막판 진짜야 진짜 진짜 마지막 라스트 게임 라스트 타임 라스트 게임 아 F3 해라 F3 이효리 한 번만 뭐 이효리 이효리 한 번만 자기 재미 볼라고 자기 재미 쓰려고 하네 게임을 이효리 뭐 하면 뭐 왜 이런걸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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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번째 게임 엣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효리가 사기네요 보니까 아 뭔데?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자! 야! 뭔데 이거! 야 씨 잠깐만요! 자 너에게 이제 걸릴 일 없다 당할 거 다 당했다 이제는 안 걸린다 이제는 안 걸린다 그렇게 당하질 않는다 자 조심! 지금이다! 에너지 너무 안 따른다 이거 근데 너무 안 따른다 야! 더운하네 점프하겠죠? 약해요! 에너지 맞고 있어도 별로 안 달라요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